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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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다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좁은 제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중직자분들이 전도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계 대부분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목회에 피를 말립니다. 물론 목회자의 문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중직자분들의 복음이 없는 삶이 그렇게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교단들 보면 목회자들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하고 붙어서 내가 잘 피해 이거 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40년 복음 운동을 하면서 우리 장로원님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저분들이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저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또 감사할 일이 두고 두고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거의 동남아도 그렇고요. 대만으로 다가보면 무엇보다 목사님들이 목회 못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대만 같은 데는 3년 만에 한 번씩 목사 투표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이죠. 1년 동안에는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거냐 갈 거냐 이거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3년 전에 투표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마귀들 장난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 안 됩니다. 문 닫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지금 우리 반와투의 총리하고 이분들 와 계시잖아요. 이분들 언론이 내가 이를 보면요. 선진국이 많이 다스린 나라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식이죠.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굉장히 말들 많고 말이요. 분쟁이 많고 이런 식이 많이 보여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또 실제 현장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매는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 지금 문화예술팀들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 다 문화예술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인된 걸로 끝이 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문화예술이거든요. 지금 웃으려면 한 6개 분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먼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거의 세계 경제를 정복했어요. 거의 이 사람들은 경제를 정복했기 때문에 실제를 다 정복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그랬나 하는 겁니다. 답부터 내리자면 이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선진국도요. 유럽과 미국이 많은 선진국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미국이라고 볼 때요. 이 나라들이 가장 발전된 부분이 뭐냐 물으면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다 능가할 만한 문화예술에 힘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다 능가할 만한 문화예술에 힘을 갖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두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3단체가 세계를 바꾸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방법을 얘기했어요. 특히 프리메이선하고 뉴 에이저 팀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세계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대상자는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문화예술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화, 음악을 다 만들면서요. 이 사람들 바꾸는 데 자기들 표현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정신을 뺏어라게 됩니다. 이만큼 이 문화예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모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24회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이 종교단체들이 말이죠. 3단체 말고 그냥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들이 문화예술적으로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술을 이렇게 할 때 기독교는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인 가운데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술을 할 때 불교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불교는 문화예술을 굉장하게 비중을 두고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벌써 절 4차를 뛰어넘었어요. 현장을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제대로 그린다 다 선님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종 이 사람들은 차 부터 마신 차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단체의 회장이들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불교인 아니면 선님들이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 하나는요. 요즘은 제 3의 단체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재미난 주장을 합니다. 무슨 주장을 하는 거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기도 중에 깨닫기로는 이것도 이 단체에서 나왔어요. 아주 고급 전략을 쓰는 뉴 에이지 팀들이 만들어낸 단체예요. 제가 보기로는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거니까요. 명상 운동. 이 명상 운동의 주 무기가 3단체가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명상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별도로 주장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3의 단체에서는 이 3의 단체에서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말하자면 그것이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수준 높은 얘기를, 네 종교가 필요 없다, 네 자신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뉴 에이지 메시지인데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확실한 뭐가 나오는 거죠. 이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화 예술에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 예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한 단어로 말하면 아주 근본을 파고 들어갑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 보면요. 출애국 23장 14절 19절이 뭡니까? What is Exodus 23 verses 14-19? 세 절기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세 절기 때 장막을 치는데 가족들이 같이 쳐요. 네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뭐랍니까? 힘든 관계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아들이 해마다 같이 만나는 어릴 때부터요. 이것은 단순하게 세 절기를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신앙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술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발판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국기 5장 12장까지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출애국의 문화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너를 애굽에서 건지는 여호와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국기 14장에 보면 이 홍해를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출애국기 20장 1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신의 산에 주시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만들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것을 다시 이리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언약계에 이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정신력을 모아냐면요. 언약계에 가는데 가고 서러운데 서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집을 주면 문은 어느 쪽으로 올랩니까? 문은 햇빛을 어느 쪽으로 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계에 있는 쪽으로 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문화예술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계 속에는 말씀 새긴 돌이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계 속에 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뇌위 지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지금 아론의 지팡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아론을 높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인한 것이죠. 하나만 봐도 어바무시합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은약계를 둘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걸잖아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성막에 등불을 밝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얘기 안 해도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른받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결론을 내야 돼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한 게 있어요. 역시 사단의 최대 목표죠.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제일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 기독교인의 실패는 뭡니까? 문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반된 문제가 나온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고 복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문화가 없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옳은 복음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문화까지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핵심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문화화시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문화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속에서 여러분의 문화예술을 만들어내라. 더 한쪽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만들어내라. 나중에 우리 파리로 기도해야 될 것 아니까 핵심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각각 생활하고 저도 각각 생활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랩런터들 집회 때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이렇게 볼 때 랩런터들도 보고 눈치로 보는 거죠. 우리 손자들의 보기를 보잖아요. 아주 간단한 영적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려울 수 밖에 없구나. 네 뭔가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들 사는데 이 영적인 시간이 아주 작은 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많은 랩런터들이 말이죠 이게 다 기도하는 이 작은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만 가지고 가르쳐줘도 굉장히 큰일을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수춥받더를 왜냐하면 기도수춥을 펴는 그 순간이라도 기도하잖아요. 기도수춥을 보는 그 시간이라도 마음의 기도가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복음 가진 게 확실하다면 나중에 이거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굉장히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에 감사할 때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렙는 돈을 하게 됐지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 기도수춥을 생각하기 어떻게 했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 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 영적 부분을 알게 되면 문화 정복 합니다. 이 부분에 일단 여러분 정의 돼야 돼요. 앞으로 문화 예술 이게 다 아니면 그냥 사람 사는 거 니까요. 쉽게 말하면 조금만 복음 가지고 영성 키운다면 문화 예술로 세계 정복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뭔가 모르게 가지고 있는 힘 입니다. 저는 솔직히 옛날에 뭐든지 안되는 것만 보고 안되는 것만 체험했거든요. 뭔가 모르고 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어릴 때 보니까요. 안돼요. 그리고 제 자신도 뭐가 잘 안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뒤바뀌게 된 게 있어요.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저도 모르는 무한한 하나님의 힘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요.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문화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가장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그중에 미용팀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성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만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저는 미용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실제 이 부분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 세계성교 어마어마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은약을 붙잡으시라 해야 됩니다. 또 각 예술 분야에 보면 음악이다 영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상외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이게 살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살아난다는 말은 삶이 살아난 거예요. 뭔가가 많은 힘들이 생겨나는 거지요. 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보면 목사님들 또 우리 비서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게 말이지 내가 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강을 얻을 건데 그걸 안 하더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해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딱 뜨시면 여러분들은 뭔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치질도 하고 씻고 다 하시겠지요. 그러면 한 시간 넘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한 두 시간 걸리죠. 어떨 때는 제가 만약에 집회가 열 시까지 온다 이렇게 할 때는 네 시간 이란 여유잖아요. 그 시간만 기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만 기도 수술 쳐다보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호흡만 해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안 해요. 참 안타깝다. 아무 힘든 것도 아닌데 기도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거의 놓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화예술 우리 지금 연합으로 예배하는 것은 많은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먼저 이 힘을 얻는 시작을 하시라. 영육 간에 뭐랍니까 표현할 수 없는 힘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는데 뭔가 모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못 말리거든요. 그게 어떤 게 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문화예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 여러분의 건강 다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루삼 발음 숙소 축복해지고 축복해 수신 소식 축복해 vre 문화예술 아멘 아멘